모두들 안녕. 매기프레임의 제이선입니다. 이 비디오에서 호프탤런트 자수 후프 베이스 키트를 소개합니다. 6.9인치 매기프레임 마그네틱 자수 후프용 이 스타터 키트에는 6개의 제품이 함께 제공됩니다. 첫번째는 주요 자수 후프 베이스입니다. 두번째는 소매 자수 후핀 베이스, 가방, 수건, 바지, 다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받침대 포함. 세번째는 조정 가능한 대형 자수 후프 고정 장치입니다. 레인 자수 후핀 베이스 또는 대형 매기프레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10.5인치 X 12.4인치 또는 12.4인치 X 15.6인치 매기프레임과 같은 자켓 뒷면 자수 작업용입니다. 네번째는 조정 가능한 작은 자수 후프 고정 장치입니다. 슬리브 자수 후프 베이스 또는 메인 자수 후프 베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다섯번째는 프리스타일 서포트 ARM이 있는 6.9인치 매기프레임 자수 후핑 고정구입니다. 레인 자수 후프 베이스 또는 슬리브 자수 후프 베이스에 갈 수 있는 이와 같이 그럼 마지막은 6.9인치 매기프레임 6.9인치 후프 탤런트 자수 후프 베이스 키트 구매 시 이 매기프레임의 브래킷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. 당신의 자수기에 맞는 것은 괜찮습니다. 내 비디오가 마음에 든다면 또는 기술에 대해 알고 싶다면 또는 매기프레임의 경험 또는 후프 탤런트 자수 후프 베이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